할 얘기가 있다고? 할아버지 어머님. 저희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자네 자당이 허락을 안 해도 말인가? 네. 저희 어머님께는 벌써 말씀드렸습니다. 너 그렇게 결혼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.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. 너 그렇게 할 거야? 응, 엄마. 우리는 너희들을 받아들이로 했다. 축복해 주기로 했어. 자네 어머니까지 허락을 받았으면 더 좋겠지만 너희들이 행복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어. 감사합니다, 할아버지. 자네 어머니가 바라는 게 자네 행복일 테니까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